신임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오늘 부산지하철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영은 노동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의당과 부산지하철 노조가 부산지하철 청소 영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이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하철 공사에 비해서 유독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면서 노상한계를 어렵게 이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율도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이야기했던 공공부부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제2의 도시 부산에서부터 자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오거동 부산시장의 성수행 사태로 인해서 시정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촉구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지하철 이문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투쟁의 당사자입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황기순 서비스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옥녀 서비스 지부 이지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안 기술 지부장님 이동익 영무지부장님 변중환 차량 지부장님 김상배 승무지부장님 등 부산지하철 노조 관부님들이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배진교 정의당 21대 국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부산지하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행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고 특히 서울과 인천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전환을 마쳤습니다. 유독 부산만이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전환 강요 때문에 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 2019년도 정규직이 받아야 할 채불임금을 신규채용으로 돌려서 540명의 청년 안전인력을 충원하는 사회연대의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모범으로 부산지하철 노조는 전태일 노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압도 모범적으로 나서서 신규채용과 안전인력 충원에 나서는데 부산지하철은 개통 이후 35년 동안이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공사와 부산지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성범죄를 이유로 사퇴하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시정공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준 부산이 핫한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무리를 일으키고 사퇴한 전임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지하철 노동자 위원장 이문기 위원장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 위원장 이문기입니다. 저희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청소용력, 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지역노동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창출했던 부산시의 최초의 지방정부가 노동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악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기했기 때문에 지역 현장에서는 오그던 시장을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단재를 내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의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기적이 받아야 될 매년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낙연 전 총리 시절에 말씀자료도 올라갔고 청와대에도 노동자비 앞장서서 공공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칭찬까지도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노동자만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하계층 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에서 최전방에서 방역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의 내용은 삶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시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이 되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면서 예산상의 핑계를 대면서 직접 고용을 못해주겠다. 자회사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허구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직접 고용은 지금 현재 간접 고용 형태로 용역업체 11개 업체에서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그 금액 내에서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설립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 고용이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금액만큼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비로 활용한다면 자회사 시절의 이유는 회사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용해도 된다라고 저희들은 착한 예산 정책까지도 펼치고 있음에도 부가하고 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자회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자철 노동자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함께 총성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별로 찾아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함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과여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 못하고 있다라면 제대로 된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로서 그 부분을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필요한 간접 고용 비용을 전환해서 당사자들에게 처우도 개선하고 시나 공사의 재정 부담도 절감하자는 정규직 노조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황기순 서비스 지부장님으로부터 현장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서비스 지부장 황기순입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발표할 때 정말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교통공사가 제2의 용력인 자회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회사를 거부하고 계속 직접 고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 된다는 이유가 첫째는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해준다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동정업계에 인천이나 광주대전은 다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더 들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산교통공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지금은 와서는 얼토당토하는 인원이 많아서 못해준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규직 인원에 비하면 우리 청소노동자가 천명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서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3년째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작년 12월부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계속 자회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로하라고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있는 부산시나 부산교통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난감할 뿐입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하루 빨리 정규직을 해서 우리의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 불안, 초개선, 열악한 환경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이용력인 자회사를 주장하는지 부산교통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는 인원이 많으면 부산지하철 노조가 커져서 정말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부가 노동존중, 노동존중 부산이라고 만들겠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이 입장에 노조가 힘이 세서 인원이 많아서 못해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부산시와 부산교통사를 정부가, 국회가 하루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면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용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루 빨리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앞장서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려 서비스지부 이지혜장님께서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지혜장 한옥려입니다. 기자회견문. 부산 지하철 청소 영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첫 외부 공식 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았다. 여기서 인천공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다. 그 외에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전환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산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여전히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다. 부산 지하철 노조는 2019년 파업을 통해 통상임금 판결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받아야 할 연간 370억 원의 임금을 재원으로 5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 모범으로 여겨져 2019년 11월 전폐일 노동사항을 받았다. 지금 부산 지하철 노조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투쟁에 전념하고 있다. 2009년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정규직과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한 연대의 경험이 뒷받침된 투쟁이다. 부산 지하철 청소노동자는 2019년 1월부터 부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매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5일 부산시청역 대학실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6개월이 넘었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요구는 단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전환 지침에 따라 1985년 지하철 개통 후 35년째 상시지속 업무를 맡은 청소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천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에 따른 관리 문제를 이유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부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3년 만에 민주당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산 지하철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부산시의 정규직 전환 비율 역시 전국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따른 불명의 퇴진으로 부산은 행정부 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시정은 파악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풀어야 한다. 어제는 공공운수 노조에서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일은 부산시청 앞에서 영남간 노동자 700여 명이 모여 직접 고용 쟁취를 연대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정의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모든 형태의 노동차별을 없애고 안전한 직장과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노동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와 연대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정의당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